지금 이제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고 있고 뭔가 멋있어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기 어우 모델들이 달라요 길이와 전 모델 아닌데요 후드부에서는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여긴 짧고 여기 이 아티스트는 되게 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예술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언밸런스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고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세요 아 이야 보세요 옷에 미쳤어요 지금 사람들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마이크도 안 채워주세요 갑니다 오로라같이 별들 미세한 것도 되게 움직이거든요 나중에 이거 되게 아마 밤에 감사합니다 지금껏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